뉴욕의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한국전쟁 73년이 되는 날인 오늘 미 동부 뉴욕과 워싱턴 지역 등 총 15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뉴욕의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길을 가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과 격려를 얻었는데요. 시위에 참여하고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이기창님의 제안으로 워싱턴 사람 사는 세상의 박미셸 대표와 그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이번 모임은 단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는 분들이 직접 참가 약속을 해오면서 한마음이 되어 여러 단체를 아울러서 무척 뜻깊은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립도 방금의 대선 조정에 consang한 도란에 참여한 것으로 믿습니다. 일본 국립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들만은 없을드중입니다. 일본 국립도에 참여했고 평화로운 어르신과 함께 우리 남녀 모두 우리 아이들 이세들과 함께 한마술두광장으로 복무를 따라 진격하겠습니다. UN 헤드쿼터가 있는 한마술두광장까지 1.5km를 행진합니다. UN 헤드쿼터가 있는 한마술두광장까지 1.5km를 행진합니다. UN 헤드쿼터가 있는 한마술두광장까지 1.5km를 행진합니다. 일상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세계 1등 시민 자격으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박수 치시죠. 박수! 일본 후쿠시마 핵폐소 방류에 반대하는 미중 동포 성명서 일본 정부는 푸쿠시마 핵폐소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The Japanese government unilaterally announced that it would discharge 1.3 million tons of nuclear waste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Pacific Ocean. 푸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1기 B기 상대가 하동 중단됐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 한인 공포들은 그때 푸쿠시마에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 사랑을 12년 만에 130만 핵폐소로 되돌려준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것입니까? Because of the tsunami being collected money to support Japanese victims But how Japanese government pay back like this? This is unprecedented and evil. It's inhumane decision to discharge nuclear water waste.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일본인 게 폐수를 방문한대요. 더불이 안전수라면 니들이나 쳐먹어라. 절대 바다로 방류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일본 국립이 미워서 여기를 모였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일본 국립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융성연도 우란에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면, 이렇게 함께 단결하면, 이렇게 함께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이 핵폐소 폐양 방류를 유엔 결의로 즉시 중지시켜 주십시오. remember? Greetings, with a piece. We, the Korean-American united, against Japan's Fukushima nuclear wastewater discharge are a test force established to stop지 한국의 정치권을 전당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권을 dre心기고 싶습니다. 일본은 두 번째 호남의 정치권을 제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법적인 정치권을 제출할 수 있는 정치권을 해소 mysteriorei에 대한 정치권을 제작하여 있습니다. 나는 기술의 정치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anderen 전쟁이 있는 것은 인 투명한 ges귀 핵드폰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People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 start 이곳에 멈축을 재가 grading 자, 뉴욕에서 불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